안녕하세요 영화 살아있다의 유아인 박신혜입니다 오늘로써 영화 살아있다가 개봉한 지 8일째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대 인사를 따로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고 또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드렸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화 즐겁게 잘 보셨나요? 얼굴보고 이렇게 여쭤보고 대답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 아쉬워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영화 살아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생존신 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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